아.. 아쉽다.. 오빠들.. 아쉽다.. 됐어? 됐어? 진짜? 와, 끝났다, 끝났다! 우와, 진짜 힘써! 우와! 엄마, 여기 기적인데? 날씨도 기운이 떨어져서 춥고, 어제부터 계속 춥더라고요. 어제도 비 와서 추웠는데, 오늘도 비가 깨진 흐렸네. 내일은 날씨가 좋으려나? 뛰어내네, 딱시는 해롭지요. 홈이 먹자, 아까 주신다고. 웅, 웅, 웅시 님 주신 거. 아, 웅시 님? 아, 맞다, 커피 있구나, 오빠. 어, 커피 탈게, 웅시 님. 아따, 다음 커피 한 잔 풀겠습니다. 오래 있기 좋지. 아우, 잘 먹겠습니다. 진짜 잘 먹으시는데, 맘에 먹으면 더 낚시고요. 지금은 대부분 도달이에요. 돌려면 아직 시기가 있나요? 미끼 아끼면 낚시 못합니다. 미끼 아끼면 낚시 못합니다. 미끼 아끼면 낚시 못합니다. 미끼 아끼면 낚시 못합니다. 미끼 아끼면 낚시 못하는 상을 하시는 의미입니다. 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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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리. 도달이다, 도달이다, 도달이다. 드디어 왔다, 도달이다. ¡wiet! 저게 끌렸어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때요, 오빠들. 도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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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주소리.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 힘쓰. 오, 힘쓰. 오, 힘쓰, 하. 오, 힘쓰. 와 잇자고 있어요 오빠들.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으쩨 으아아아아아 잘 나왔다. 나 왔습니다 오빠들 4자는 안 되겠다 3자겠다. 오예 형아님 이제. 오허. 친다 친다. 살림망에다가 봐야될. 빠졌어. 빠진거 봐. 잘 모르겠어. 지금 애들이 뭔가 민감해. 아 36이다? 36 3요? 36 어 쌤요 오케이 오빠들 전화했습니다 방금 올라온 놈이에요 잘 잡았죠? 빵 좋습니다 어우 집이죠 야 우린 멸처럼 계속하더니 한참 그런 데 없길래 나갔어요 확 꺾어서 이제 온 거야 그랬는데 야 입술에 살짝 걸렸고 지가 빠졌어 이정도로 애들이 인감해 아직도 예민하다 근데 여기 입질이 보여서 좋네요 흔 안 했지 저쪽은 입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지렁이는 야금야금 그나마 생지렁이 형이 입술하는거야 아 좋다 어 입지 왔어 오 그런가 너무 좋았다 또 왔다 어제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러지 아 이뻐 그래 그래 또 왔다 또 왔다 왔어 도자리인 거 같니? 도자리니 도자리?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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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와야되네 오빠들 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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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어요 오고있어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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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략 오 얘가 사이즈 더 크다 짱인가? 비슷한가? 아 또 왔습니다 오빠들 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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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합격이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3차 출발 오빠들 보여드릴게요 35? 아까가 36위였네 아닌데? 31 3차 2마리 내가 빵이 좋아서 얘가 힘이 좋아 얘 빵이 좋다 얘가 빵이 좋다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람이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있겠다 어휴 좋아다 나만 오면 아저씨를 붙잡고 나만 얻는다고 그렇겠다 나만 오면 사장님이 한 마리도 안다고 나만 얻는다 아니야 옆에서 낚시하시는 사장님 있어요 낚시하시는 사장님 어? 낚시왔어? 그래? 오늘 기록 깨는 거야? 뭐야 이거 가운데 아휴 어쨌든 사장님이 열심히 해보였습니다 한 번 때렸어 가운데 거 군더더기 없는 걸 봤을 때 도다리 같아요 야 됐어 왔어 왔어 도다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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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쭉 나오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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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만 나오면 이제 5마리 가야겠다 뭔데 이번에 더 커? 이번에 더 크대 더 크대 더 크대 더 크대 크대 왔어 왔어 와 커 겁나 커 겁나 커? 야 봐봐 아닌 거 같아 도다리가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야? 하나 쏟아줘야지 돌덤? 뭐야 왜이래 뭐야 뭐야 어떻게 힘이 존나 좋아 우와 우와 4차다 4차 우와 큰일 났다 내가 돌덤인 줄 알았네 이 양반 쳐박는다고 해서 그래요? 우와 4차 나왔어요 오빠들 우후 놀랐습니다 오빠들 총 3마리째 빠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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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요 빠밤 자 4차는 되고요 40 40.7 40.7 40.7 우와 빵 좋다 오빠들 4차 빵 좋아요 카톡님만 잡냐고 그게 기술이죠 아니 아니 여기 쌩인건데 코치까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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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싱이들 다 한 대잖아요 여기서 나한테가 사장님들 지금 신기하고 있어 여태 못 잡다가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와서 세 마리 벌써 잡아버리니까 사장님들이 한 마리도 못 잡으셨고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한 때 4마리 우리가 다 잡았지 아 지금 세 마리 잡는데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다 되네요 풀립사람이 그죠? 두 마리만 더 있네 있어? 놀래비가 왜 몰래? 아 역시 돌 내비 잡을 수 있어 2마리 아니잖아 어머 꺾었어 그래? 아이고 입질이 씨부려 심리 허락하지 않으면 도다리 5마리 잡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 이상하게 5마리가 쉽지 않아요 아직 지금 4마리도 4마리째도 못 잡고 있는데 5마리째도 못 잡을 수 있고 5마리bild 왜? 입질 왔어 어 중간에 살짝 갈렸다 네 봤어요 봤어요 오수석 두 다리 여기 딱 왔어 와아 왔어? 와 두 다리 두 다리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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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진짜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도다리야? 도다리가 옆으로 휘어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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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와 사이즈 괜찮다 시가리 시가리야? 아닌 것 같은데 잘하면 다섯 마리 나올 수도 있겠는데 왔습니다 오빠들 도다리 사슈 30.. 37 37 조금 넘는데 37 그치? 오우 잘 잡아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닌게 아쉽네요 그래도 하똥님 4마리까지 도다리 잡아냈습니다 이제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자 오빠들 4마리 잡았습니다 자 앞으로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플립사랑님 미션 하똥님만 잡았어요 오우 잘 잡아냈습니다 한 마리가 오빠들 더 하고 가야되겠죠? 한 마리니까 한 마리 남았는데 더 하고 가야되겠지? 한 마리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일찍 왔어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이제 도다리 총 4마리 잡고 오늘 오빠들 미션 딱 한 마리는 남았습니다 그거 이제 잡으면 오늘 미션 성공인데 도다리 한 마리만 더 잡은 게 오늘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어이구 아인아 어이구 낮은데 시간이 이제 진정적 쪄가니깐요 우선 제가 지금 때려라 조금 희망은 있죠 제가 잊지로 왔기 때문에 걸려 있었으면 좋겠다 예초리처럼 진짜 걸려있으면 좋겠다 예초리처럼 진짜 이제 거둘까요? 오빠들 거둘게요 오빠들 세 마리만 형님 지렁이 세 마리만 밀려주면 안 돼요? 미션 때문에 갑시다 마지막 한 번 밀려서 다시 던졌습니다 아쉬워서 마지막 한 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시험 다 됐나요? 오빠들? 어두워진다 7시 있어? 7시 1분 이제 걷어야 되겠네 오빠들 이제 완전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쉽다 오빠들 아쉽다 됐어? 됐어? 진짜? 뭐? 진짜? 뭐야? 진짜? 진짜로? 뭐야?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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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같아요 오빠들 깨어나시죠 오빠들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이건 연기 아니야 연기 아니야 오 정말 신기하다 마지막이다 맞춰! 오! 오! 25마리 산책 오! raw 막 오! 대박 부부부부부부 으음 ray 미셨대 미션생야 미션생순 끊겨! 테크닉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이 정도는 막수 써야죠! 마지막! 도다리! 제가 마지막 낚실때 거둘 때 보면 아시지만 살짝 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돌기가 없어요 밑걸리 먹었을 때까지 살짝 끈다고 그런데 살짝 끄니까 우두둑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탁 당길 거야 오빠야 우리 성공했다 성공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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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행운이 있네 대박이다 오빠야 끈겨! 테크닉을 해 우와 이런 행운이 있네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우와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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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에요 오빠들 와 마지막에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5마리? 우와 보기 좋죠 오빠들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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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32 몰래미는 4수 도다리 5수 총 590 오빠들 얘는 용왕님한테 아까 마지막에 약속 드렸으니까 얘는 방생해 줄게요 약속은 지켜야지 또 용왕님이 돌덤더 큰 거 주시죠 와 잘가라 용왕이 고맙습니다 빡빡이 들어갔죠 야 뭐야? 야 왜 뒤로 빡신했어? 야 우두각 들어와 우단이 돌아와 그래서 걷을 때도 여러분들 비걸림 있을 때까지 살짝 끌어주다가 제가 걷기는 한단 어우 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